자 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오늘은 상풍님께서 미션을 제게 주셔가지고 다시하기 두번씩 하는 그... 뭐였지? 그 레어 보물만 써서 12억점 찍기 성공시 상풍님께서 10만원을 후원하고 실패시 제가 짜라빠빠 댄스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한번 해보죠 타임어택이야 얼떨결에 타임어택 그래도 12억은 안될까? 될까? 여러분들 어때요? 레어 보물만 썼어 만렙 계정에 레어 보물만 썼어 12억이 될까요? 안될까요? 이렇게 바락점프도 못하는게 좋아해요 한번더 변신하게 되겠다 콩은 안껴도 되겠는데 이정도면? 그쵸? 콩은 안껴도 되네 하여튼 콩 껴봐 콩 끼면 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아! 먹었어야 되는데 막편 하겠지 막편 하겠지 막편 하겠지 좋아 피지컬보다 근성 그래 맞아요 근성 약간 노력 노력에 가깝죠 저게 점수 아까보다 높은건가? 손사탕 한번 더 던지고 여기까지 먹어 아까랑 점수 똑같은거 같다 기분 탓인가? 아까도 한 이정도 되지 않았어? 오케이 딱 점수 잘했잖아 야야 떨어지지마 떨어진거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도 2주자까지는 무난하게 와서 다행인데 2주자까지는 무난하게 와서 다행인데 다음 주자 어떻게 하냐 3주자 무화가? 응 아니네 아 맞네 아이씨 아 여기서 죽냐 아하 한 번만 더 변신 안되냐? 통도 있긴 한데 아 가락서부터 나름 한거야 어어 야 이거 변신하겠다 그쵸? 여러분도 이거 변신하겠다 통 살아나지 아니 아니 어이도 없네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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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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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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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성공적이야 일단 얘는 임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임에 벗어나서 레몬 있는 데까지만 가자 제발 빌기를 제발 되기를 제발 빌기가 성공을 하기를 제발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 지금 불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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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난 토지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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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억 넘었는데 하락 점프 좋았어 불쇄로 한번 살아나고 대급 또 필요 없겠다 이렇게 필요 없겠는데 잘하면 아닌가 아직 몰라 암호 증명 아 잠깐만 이거 12억 12억 될 것 같기도 아닌가 흐흐흐흫 빤스런 강의 아흫 저도 몰랐는데 12억 이렇게 찍기 쉬운 거였어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어 이정도면은 거의 반 왔어 그래도 한 번 더 변신만 하자 바락 점프 한거야 변신 하겠지 변신 하겠지 변신 하겠지 변신 제발 했으면 좋겠다 변신 진짜 하고싶은데 오ㅡㅛ 우아허허ㅗ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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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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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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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서 아마 레몬 시작 하지 않나 이거 먹어야될거같아 여기서 꽃을 먹을 수가 없네 맵 구조상 꽃이 지금 아래 엄청 뜨는데 맛있게 먹을 수가 없네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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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예? 하나 둘 셋 넷 야 어 이거 더 오버한데? 어! 어 근데 막변은 될거 같죠? 아 여기서 보라색 먹으니까 쇠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어 뭐야 저 점프 한 몇단 점프 한거 같은데 방금 어 뭐야 야 바로 저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야하우 봤어요? 쫄리는 척하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죽어주고 올라가서 요거 요거 뭐 깼고 여기서 종료하면 될거 같아요 8천만점 야 좋았다 상풍이가 현질을 한다는 마음은 아냐구요? 뭔지 몰라서 여기서 다 변신했다 타잉을 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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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피해 변신이 풀려야 돼 일단 요렇게 빌드대로 갈게 빌드대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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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붓 꼭 먹고 여기서 낙사 한번만 하고 저 여우붓을 피하면 안되는데 잠깐 이거 거리가 일단 부족한데? 그래 나에겐 불그날이 있었어 맞아 나에겐 불그날이 있었지 나에겐 불그날이 있었지 그래도 거리가 부족한데? 잠깐만 거리가 부족한데? 그냥 먹으면서 설썩 쓰러져주세요 뭐야?! 잠깐만 아 나 생명저울이지? 아 아직 얘 체력 많구나 어허허헣 나 생명저울이지 은원관 안 끼길 잘 했네 그쵸? 은원관 꼈으면은 이게 너무 아까울 뻔했어 어 맞다 얘 구할 아 구할 땅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거 마법스탄은 쓸 곳이 없네 여기서 써야겠죠? 이렇게? 3개? 장애물 3개 푸시고 이렇게 3개 푸시고 어 장애물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일단 한번 쓰고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여기 낙사해야 돼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잘 봐요 잘 봐요 가자! 봤어요? 즉석 빌드 만들어 버렸죠? 즉석 빌드 야 장애물 짱 많아 야 이거지 이거지 이야 4,300만점 이야 즉석 빌드 바.. 앗 농락이라뇨 아닙니다 상품이 죄송합니다 아! 상품 아 보도 보도로 능력하고 딸기를 농락이라뇨 아니에요 와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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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몰랐어요 진짜 아하 아 처음에는 진짜 다같이 몰랐잖아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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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해버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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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갔다 올게요 아이쿠 아이쿠 어차피 근데 이거 뭐 의미가 없고 아이쿠 아이쿠 죄송합니다 우리 상품님 죄송합니다 아이쿠 상품님 착한 판스런 인정한다고요? 아이쿠 인정 못합니다 저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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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